뭐죠? 우리 이제 연락할 이유 없잖아요 오늘이요? 우리 거래는 8년 전에 끝났잖아요 민간조사 업체로 성공했다던데 왜 갑자기 보자는 거예요? 차도윤 대표가 절 찾았습니다 설마 내 남편한테 우리 8년 전 거래를 말했다는 거예요? 아닙니다 차 대표가 사람 찾아달라고 의뢰를 하려고 사람? 누굴요? 그 여자야 기하진이요? 차도윤 대표가 절 찾았다 차도윤 대표가 절 찾았다